최근 수도권에서는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가 벌어졌죠. 쓰레기 수거 업체에서 플라스틱과 비닐류의 수거를 거부하면서 큰 혼란이 빚어진 건데요. 네, 일단 환경부가 재활용 업체들을 설득해 급한 불은 껐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사이언스 매거진에서는 재활용 쓰레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에 대해 소비자 공익 네트워크 이해영 본부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쓰레기 거부 사태, 사실 중국에서 이걸 먼저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 세계 재활용 쓰레기 절반을 수입하고 있다고 하는데 수출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올해부터는 수입이 금지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요? 네, 중국에서는 자국 환경보호와 재활용 업체 보호 차원에서 환경오염을 이유로 24개 폐기물에 대해 수입 금지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해 그동안 주요 선진국들이 엄청난 규모의 폐자원들을 중국에 팔아넘기는 방식으로 해결해와서 이번 결정으로 인한 여파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폐자원 가격이 급락하게 되었고 국내 재활용 쓰레기 수거 업체는 이윤이 남지 않겠다는 판단하에 수거 거부 결정까지 내리게 된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국내 재활용 쓰레기의 25%를 중국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견된 일이었는데 우리나라는 마땅한 대비책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옆 나라인 일본의 경우를 보면요. 수입 결정 이후에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일본은 폐자원들을 수출 지역을 확대해서 폐플라스틱의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로 그리고 폐지의 경우에는 대만으로 수출하는 등의 발빠른 대응을 했습니다.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모든 일회용 포장지를 재사용이나 재활용 포장지로 바꾸겠다고 했고 또 영국은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해서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등을 도입해서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대책과 재활용품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재활용 정책을 보면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나라 어떻게 대처하고 있었죠? 사실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폐기물 수거의 정상화이겠고요. 더욱이 생산과 소비 배출 등 모든 리사이클 과정에서 재활용 시스템이 소비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구조를 갖추어야 하고 그 사이에 불협화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폐자원들의 처리를 위해서 수출 지역 확대나 또 다른 출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장은 일본처럼 또 다른 수출길을 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근본적인 해결증은 배출되는 쓰레기 양 자체를 줄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포장 문화를 보면 너무 과대 포장이 되어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무분별하게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이런 습관들,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과도한 일회용품 사용이나 과대 포장이 있습니다. 한국순환자원지원센터, 유통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1인당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이 2017년 기준으로 64.12kg으로 세계 2위 수준이라고 하고요. 세계 2위 수준이군요. 연간 비닐봉지 사용량도 따져보면 2015년도 기준으로 1인당 420개를 사용하고 있고 또 하루에 버려지는 종이컵은 7천만 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포장 폐기물의 발생량은 경제 규모에 비해서 과도하게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폐기물량 자체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품을 만드는 기업 쪽에서 이걸 획기적으로 변화를 해야 될 텐데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품 중에서도 페트병 같은 경우에 플라스틱 재질에 따라서는 재활용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이게 섞여 있으면 또 안 되고 비닐이 붙어 있으면 또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먼저 분리수거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이 좀 필요하겠고요. 그런 정보들을 많이 안내해 주는 작업이 필요한다고 생각됩니다. 기업에서도 변화가 필요할 텐데 기업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죠? 지금 최근 인터넷이나 모바일 쇼핑 이용률이 대폭 증가하고 있고 또 1인 가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기업에서도 일회용품이 주인 가정 간 편식 제품 출시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배송 과정에서 발생되는 2차적인 폐품들하고 일회용품 사용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소비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에서 환경과 윤리 등에 대해서 사계적 책임에 대한 고민을 조금 같이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생산시나 또 판매 시에 일회용품 포장제나 과대 포장을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이 좀 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업의 역할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자발적인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은 규제가 우선 정확하게 좀 제대로 작용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례를 정부가 2003년에 일회용 비닐봉지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조항을 마련을 했는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과제 포장에 대한 규제는 2013년도에 법규 개정을 통해서 강화되기는 했었는데요. 제품 종류에 따라 저체 포장의 65에서 90%는 내용물을 채워야 한다. 또 2중 또는 3중 포장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과대 포장으로 적발되면 기본이 이제 100만 원, 또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과대 포장의 비율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 중 이유가 과태료 수준이 너무 낮다라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겠고요. 또 폐비닐을 줄이기 위해서 서울 지역에서는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요. 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보완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소비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적용 가능한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뭐 슈퍼에서 껌 하나만 사도 요즘은 비닐봉투 뜯어서 이렇게 주시고 그런데 이런 것들 사실 저희가 개인적으로 일상 속에서 계속 이런 폐비닐 같은 것들 줄여나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비닐이나 이제 플라스틱 등은 정말 환경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최선인 건데요. 우리 소비자들이 좀 더 친환경적인 소비 생활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 갈 때 장바구니 사용이 습관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트에서 과대 포장에 대한 제품은 철저하게 불매를 해주시고 리필이 가능한 제품은 리필용을 먼저 구입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 머그잔 등 이용 등 되도록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해서 신환경적인 소비를 통해서 어떤 폐기물도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생활 습관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동참해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재활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더 철저한 분리 배출이 중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높은데요. 분리수거를 할 때 잘 몰라서 놓치는 부분들 꽤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사실 이번 중단 사태는 쓰레기 분리 배출에 대한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발생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분리수거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겠는데요. 우선 문제가 되고 있는 비닐이나 플라스틱의 경우는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묻었다면 깨끗하게 씻어서 배출하는 것이 좋겠고요. 당연히 종이팩이나 페트병류도 내용물을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궈서 압착해서 버려야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많은 실수가 일어나는 품목이 스트롱폼 재질인 컵라면 용기인데요. 스트롱폼 컵라면 용기는 씻어서 버려도 일반 쓰레기라는 점을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재활용이 안 되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젓가락이나 견과류 껍데기나 동물뼈, 한약재 껍데기, 도자기, 또 알루미늄 호일이나 아이스팩, 깨진 유리나 알약 포장제 등 그런 품목들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 품목이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 버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참 이렇게 이런 정보들은 어디 가면 좀 볼 수 있는지 안내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자체 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 환경부에도 이게 잘 나와 있고요. 또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정보를 꼭 부착하게 돼 있으니까 그거를 꼭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꼼꼼히 확인해서 봐야 되겠고요. 자, 쓰레기를 어떤 분은 쓸 애기라고 해서 쓸 수 있는 애기다. 그러니까 재활용을 넘어서 업사이클링을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사실 이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정부에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소비자 공익 네트워크 이혜영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